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삶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채찍의 말씀을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점쟁이를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스님을 통해서 유교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됨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성령을 받기 전엔 수많은 신들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 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아니라 조상신이었습니다. 조상신을 받아서 점을 치는 점쟁이와 무당, 이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욕심이 목구멍까지 찼다, 술 먹지 말라, 강도짓 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사람에게 잘해라,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분수대로 살아라, 욕심내지 말고 살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의 결혼할 짝이 아니다. 이 사업을 하면 망한다. 연애를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교만한 생각을 겸손하게 만들었으며 무지하고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점을 치고 구술했습니다. 무당들은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짜 점쟁이가 있었으며 변질된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도언을 밝혔습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 하면서 본인이 욕심을 내며 물질을 중심했습니다. 사람에게 사기치고 강도짓하는 점쟁이와 무당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내림을 받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늘이 허락지 않는 귀신, 잡신을 받아서 점을 치고 무당짓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점쟁이와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여왕을 받았다는 기독교인들, 신부들, 목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선포하여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신을 받아야 합니다. 신을 받는다는 뜻은 말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살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을 모시고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믿고 섬기는 제자들이 되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신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조상을 통해서 이 땅을 보호하셨고 때가 됨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 땅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받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신을 받아라 입니다. 한 주간 묵상말씀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